고! 코스를 돌아볼 순 없고 수온하고 몸만 좀 체크만 하면 돼요. 연습하려고 좀 굳어있는 거네. 너무 떨린다. 와 진짜 나 TV에서 봤던 영상을 내가 하고 있네. 에마리. 어떡해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자기야 봐봐. 지금 시작했어. 왜 이렇게 잘해. 어머 저거 다이빙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모자 꺼면 돼. 사장님 언니는 다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에는 붙어요. 제가 불편적으로. 아 왜냐면 지금 여기서 스타트잖아. 처음부터 줄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언니가 최대한 붙어서 그냥 언니는 언니 페이스로 해요.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여기 우리 내일 하는 곳 아니야. 와 진짜 떨려. 와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지금? 와 천천히. 어머 나 어떻게 해. 잠깐 잡아 봐봐. 우리 지금 시야 코스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기만 갔다 오는 거야. 갔다가 반대로 넘어오는 거야? 네 반대로. 알았어.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잘 해봐요. 어떻게 들어가. 으악! 으악!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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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전에 딱 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느낌? 솔직히 맞을까 봐 무섭기도 했고요. 피하면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꾸 부딪혀서 몸싸움 연습했던 거 이런 거 다 까먹고 자꾸 제 몸이 마음대로 앞으로 안 나가지더라고요. 오옹이 오옹이 오옹 와, 장난 아니야. 나는 진짜 자주 서게 되던데. 나도 자주 서는데? 거의 전쟁터야. 진짜 난리 났어. 묶음의 전쟁터. 이제 내일 시합이니까. 진짜 다 왔다, 결전의 날. 잘해요, 몸 관리. 잘할 수 있지? 내일 4시에 뵙겠습니다. 동료들, 내일이다. 다들 기록칩 잘 챙겨요, 기록칩. 나도 챙길 거야. 혹시 몰라, 저. 아무도 안 챙겼을까 봐. 나 이거 조금만 더 줄일까? 줄일 수 있을까? 순수하지 마세요. 어때? 잘 붙였다. 너 이거 안 해, 마사지? 어, 저 그럼 하겠습니다. 4시, 무조건 4시. 4시, 무조건 4시. 우리 4시 출발했나? 5시. 진짜 짐. 고걸 다 챙겼고 립밤 챙겼고 선크림은 가서 조금 더 발라? 올 시간이 없어요. 유희야 이거 니꺼. 언니 감사합니다. 거의 뭐 감기 따위 나한테 올 수 없어. 가자 전장으로. 가보자.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. 거의 잘 못 잤어. 잘 못 잤네. 두 시간 남았어 우리. 도열할 때까지. 여기다 여기. 결전의 날. 두둥. 이제 들어가네요. 간다 이제. 딱 6시에 열리네. 자전거 왼쪽 사람 지나갈게요. 자 이제 본인들 거 빨리 세팅하고 1이 내 거잖아. 네. 사이클 연말에서 신어야 되니까. 사이클. 다 했다. 가요. 오케이. 가요. 렛츠고. 10분 됐어. 렛츠고. 응. 많이 기다려줘. 와. 우와. 와. 휴대전화에 오는 갔다. 가야죠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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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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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수 있다! 코앞까지 왔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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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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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에 딱 시작했어! 좋아! 잡아놀래! 쭉쭉 내려간다! 이제 곧 우리야! 출발했다! 언니 할 수 있다! 망원하게! 이제 바로 시작이야 들어가자 이제 바로 시작이야 오케이 들어가실게요 파이팅! 바로야 바로 바로 시계 준비 이제 우리 바로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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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